러브다이브 네 러브다이브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? 우리 다른 멤버에도 어땠어요? 너무 즐거운데 근데 여러분 위험하니까 조금 더 뒤로 가면 안 될까요?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뒤로 가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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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? 그리고 저희도 여기 앞에서부터 저기 뒤까지 진짜 진짜 잘 보이거든요 모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양 옆에도 잘 보이세요? 좋습니다 저희도 진짜 잘 보이니까 걱정 마요 알겠죠? 네 벌써 마지막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 안 나온 곡 중에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? 어 베디 아이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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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은 꼭 해주고 가야겠다 그리고 또 아이엠 아이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까먹은 거 맞아요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? 아이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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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애프터라이크랑 아이엠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갈 테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그러면 끝까지 즐기기 전에 사진을 우리 같이 한 장 찍어볼까요? 네 하트인데 무슨 포즈 하고 싶으세요? 오늘 하트인데 무슨 포즈 할까? 하트? 하트 할까요? 하트? 좋아요 하트 좋아요 좋아요 네 하트 좋아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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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안녕히 계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